남중 감요야! 아니다 어 그래 안녕 K 인기 많은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? 제 방송 보는 대부분의 새끼들이 이 세개는 왜 씨발 시청자가 많은거야 이 세개는 뭔데 왜 시청자가 많은데 왜 뱃뱃뱃 잘 많은데 그렇게 보다가 맨날 맨날 보게 된대요 아 역시 중자 잘 시켰죠 소자 시켰으면 닭다리 하나 올 뻔 했는데 닭다리 두개 왔어요 아 닭다리 아니고 날개네 진짜 다리 두개 아니다 한개다 저 진짜 이거 먹방 안합니다 아 바로 나왔네 근데 이거 닭다리 세개다 그럼 진짜 먹방 안합니다 아 피카츄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안녕하세요 신발 사다가 한번 마주쳐야 되는데 그죠 아 형님 감사합니다 식사식사게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테리 내일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는 장난이고 형님 제 방송 보시다가 그 테리에 알게 돼서 예를 들어 가셨다고 들었는데 뽀찌 없나요? 아니 뽀찌 없나요 뽀찌 저한테 1초 보게 쓰셨다던데 근데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냐? 덜어놓고 먹어 아 좀 이따 방송 끝나고 먹으면 되지 아 진짜 피카츄 형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셀리 약올린거는 그냥 방송상의 컨셉이에요 에요 누구요? 저 테리 내일이라고 저 형님이 제 방송 보다가 테리 방송 열흘이 됐는데 제 방송에는 1초 보게 써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뽀찌 피카츄 형 나중에 셀리랑 같이 한번 봬요 아 셀리랑 같이 보지 말고 형 저 룸빵 데려가주세요 는 장난입니다 형 제가 좋아하는 여사친이 갑자기 닭도리탕이 먹고싶대요 왜일까요 어머 먹으면 되지 근데 형 오늘 셀리 김치 배달 안와 나 그거 보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오지말라 그랬어 나도 형 방송 보고 테리 빵 열혈 됐는댕 물소 새끼들 오늘 좀 약간 맵다 유튜브 친구즈라도 내 부케 카미야 우유증 으아악 그 셀린이 왜 오지말라 그랬냐면 어제 내 방송 도와줬으니까 혜작교 1대 열혈도 이어준에 키우키우 제대로 도와준다고 카미우야 우유다치 워낙 그라고네 비즈자 형아 형아 로렌이 옷 내러 갔을때 입은 스트라이프 셔츠 어디건지 알려주 제발 보세요 아 아 케이하트 호스트 에이수수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날 잡아서 도와준다고 날짜 정하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유에 담궈먹으려고 다음 주에 얘기하길래 우유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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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매워 콜라보 콜라보에요? 나 거기 가본적이 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흑 케이영 냉장고에는 옥수수 수염착 우유 사이다 뿐인가요 음 콜라 그리고 탄산주 페리에 왜냐면 양주 먹을 때 섞어 먹어야 되니까 셀리랑 톰이 좋다고? 셀리가 방송을 몇 년 했는데 방송 잘하지 셀리는 진짜 나랑 딱 방송하고 나서 아 케이 팬물도 팬가입 뭐 없나? 팬가입 해주세요 호랑풍요가 계속 들고 그 지름을 안하면 내방송 시청자들도 많이 볼텐데 며칠 전에 신발 가게에서 케이는 날부친구 봄 아 형님 이거 즐거웠어요 내 차 사게 도와준 슈퍼카 렌트업 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그 가게에 누나 통해가지고 몇백만원짜리 신발을 팔라 그랬는데 그 그 뭐지? 그 신발 짭이 없대 음 음 음 맛있어요 아기 넘어가냐 예 케이야 족구 또 배그한다 배그할때마다 일로 피시돈다 근데 그 새끼 게임에 빠지면 원래 그렇게 되잖아 음 그래도 다행인게 오버워치에 족구가 존나 빠졌었는데 오버워치는 존나 못했거든 형 아까 배그할때 목소리 섹시했어요 아기광화인 아기광화 뚜루루뚜 근데 배그는 잘해서 진짜 다행인거야 형 정도면 동치 있는 편이죠 사람들이 자꾸 며칠아 근데 그니까 나는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 생각보다 동치가 크다고 며칠인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는 신기한게 진짜 0 0 0 0 0 0 0 0 님 별풍선 129개 막저 또저 다저 아 봉준이 옛날팬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신기한게 채팅창은 500명급이라고 그런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몇 명이야 4천명 채팅창으로 바뀌어 어 그런 얘기 딱 하면 그러면 4천명 채팅창으로 바뀌어 자극하지마 자극하지마 이새끼들 다들 유튜브에서 넘어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채팅치는 문화가 잘 없어요 왁케이 형 이제 밑반찬 안먹으려고 안보이게 가려놨네 뭐뭐 왔는지 봅시다 김치 채팅 그만하세요 내꺼입니다 김치랑 어묵 매워 땀난다 야 나는 야 우유가 은근히 살이 ㅈㄴ 찌는거 알아요 내가 딱 우유가 살 찐다는거 알고 그때부터 저지방우유를 먹기 시작했었거든 내가 원래 어렸을때부터 우유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근데 저지방우유만 먹다보니까 그냥 우유는 너무 막 너무 느끼해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키는 왜그래 그니깐 우유 안먹었으면 큰일날 뻔했지 응 그 내 동생이 좀 키가 작잖아 왜냐면 옛날에 엄마가 맨날 우유 먹으러 갈 때 내 동생 안먹었거든 그래도 매운거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요즘 매운거 자주 먹네 아우 시바 우결충 뭔소리하는거에요 경쟁상대가 안되는데 저는 신경 안써요 양주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골든블루 먹습니다 골든블루 아 뜨거워 근데 골든블루 잘못 먹으면 진짜 여자 앞에서 실수 좀 나거든요 여기 있잖아 여기 진짜 어제 셀리가 방송 도와줬으니까 제가 다음주에 제대로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아르망디 케이형 맵진 않아요 맵어 근데 먹는거 매운것도 많이 먹으면 는다고 하더라고 야 어제 릴리랑 어제 방송 끝나고 무슨얘기 했냐 서로 다 얘기했어 아니 조심있다고 하세요 안나 그러고 가면 돼 사자 먹어봐 우유전 치우고 왜 자꾸 우유를 치우래 우유 알레르기 있냐 매운거 안 넣는다고 넣는다던데 그냥 부드러운 살인줄 알고 먹었는데 퍽퍽 살이면 좋겠다 방금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개빡치거든요 아아 진짜 혀 따가운거는 혓바닥이 아픈거는 혀에 돌기 자체가 약한거라서 먹도 안된다고 아 그래? 나 요즘 진짜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 오리 주물럭 오리 주물럭 그거를 이 시간대에 먹방하고 싶은데 타는곳이 없어요 타는곳이 없어요 케이 주물럭 아인 아니 진짜 진심이야 저녁 9시 까진가 하는 오리 주물럭집이 있는데 거기 말고는 기뉴다유즈 페페로니 마지켓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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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뉴다양 페페로 맛없을거 같은데 아이씨 근데 오늘 광우영 방송 튄다그랬는데 결국 방송 안키셨네 안 매워 서울에서는 쾌총만 해 나중에 할게 나중에 아이씨 근데 진짜 말랑말랑한 살인줄 알고 딱 먹었는데 뻑뻑살이면 진짜 개극혀 서울에서 하면 어제 릴리한테 메이저 드립 치던데 본인이 메이저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 뭔 메이저에요 그냥 드립이지 나는 죽고 나는 죽고 그리고 원래 릴리님의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여서 내가 더 지랄한거에요 아이씨 매워 근데 엠브로님 식당은 언제 가냐 아 가야지 어차피 그게 일산이고 금화가 일산살잖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형은 정말 다른 방송 열혈 메이커인거 같아 아 그래? 형 배그할때 자주자주 얼굴 비춰주세요 오늘 재미있었어요 애들이 어려서 그렇지 다 착해요 근데 진짜 개 느끼하다 목소리 흠 흠 흠 목소리 왜이렇게 생겼냐 남한건 이런건가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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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형배 대상투표 눌러주자 이거 강남 24시간 안동 찜닭지 거기서 시킨거야 흠 흠 흠 흠 흠 흠 앗 오해 퍽퍽 쌀 당첨아잉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맛있구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형들 목 좋아해요? 나는 진짜 목 네 네 내년에 할거냐 네 흠 흠 나는 목 좋아하거든. 근데 목 싫어한 사람들이 진짜 목이 싫어한다더라 버리라고 흠 흠 흠 흠 뭐가 행복해요 흠 흠 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니까 목에 뭐 세균이 있다면서 목을 종말 싫어한다던데 목에 세균이 진짜 많다고? 맛있으면 장땡이지 먹고 안 죽으면 장땡이지 야 솔직히 건강 같은 거 생각하면 진짜 맛있는 거 하나도 못 먹어요 맨날 풀떼기도 먹고 그래야지 인쾌초 형이 회장단다 그랬다고? 아 내가 전자녀 여자가 말하면 느끼해지는 거가? 달게요 달게요 아 니 너 지금 행 복현냐고 개무섭노 형 밥먹는데 죄송한데요 거참협회 감자랑도 좀 배달음식에 있는 닭도리 별풍청을 왜 안찍었냐 바본가 배달음식에 있는 감자랑 고구마는 잘 안먹게 되는게 안잉꺼워서 오거든요 보통 근데 여긴 다 익었네 맞죠? 맛있다 저 잠원동 사요 잠원동 오늘 딱 이렇게 맛있게 딱 먹방하고 시청자분들이랑 좀 얘기 좀 하다가 방종하면 진짜 개꿀잠 잘 수 있을 것 같다 아 맛있겠다 내가 요즘 잠을 잘 못자고 있는 이유가 좀 약간 그런충이거든요 겨울에 나같은 사람들이 진짜 있는데 방에 보일러 안키고 전기장판만 켜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등 따뜻한데 공기 차가운거 저 좀 약간 그런충이거든요 근데 전기장판을 28000원짜리인가 그냥 좀 약간 그런거 샀어 근데 취침으로 해놓으면 하나도 안 따뜻하고 1도로 올려놓으면 호나 개뜨거워서 잠 못자고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엄마 찬스 한번 썼지 전기장판 좀 보여달라고 좋은거 하나 써라고 알겠어요 돈도 많은데 왜 그딴거 삼 지본도가 높아서 그래요 야 나는 막 이렇게 쓸데없는거에 돈 안써 잘 야 근데 방송국이 피드백 보니까 나 BGA들 만날 때 그만 좀 계산하라던데 보기 안좋아요? 나도 김기훈처럼 살까? 아니야 괜찮아 안좋음 알겠습니다 너가 너무 맨날 낸다 음 알겠어요 적당미라고 알겠어요 안그래도 지코용 카톡 오셨더라고 개야 근데 어제 계산은 누가했냐 근데 큐브에서는 누가한지 기억이 안나는거 그래가지고 셀리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했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얻어먹은거 뭐있음 최근에 얻어먹은거 뭐있음 아 진짜요? 아앙 그래? 아 금화초밥 칠영 최근에 얻어먹은거 봉준이집에서 먹은 팔도비빔면 칠영 근데 그냥 저는 그래요 돈이라는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거고 많을때 베풀어야지 없어지면 베풀고 싶어도 못 베풀어 맞죠? 내가 이렇게 술 한잔 사고 밥 한 끼 사고 하는 분들은 다 나한테 고마운사람이고 내 주변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맞잖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그 뭐야 413만원도 썼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보지마세요 근데 좀 약간 이게 문제긴해 이게 좀 약간 문제긴해 나는 진짜 무당님이 말씀하셨거든 나는 진짜 평생 돈 걱정없이 산다고 난 맨날 사야되네 진짜 무당님들이 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보시는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베푸는 김에 킥뷰 좀 밥먹는데 짜잉 나게 하지마라 고소할께요 형 근데 그거 알지 그 돈 없어지면 그 사람들도 없어진다 돈 떨어질일 없다니까 닥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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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돈 떨어지면 내 주위사람들이 안 없.. 그 없어진다고? 뭐.. 일단 김기우는 김.. 아 이런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이간질되겠다 그냥 얘기 안해 근데 딱 보이잖아요 같이 마신다 일단 기운이 나올까 아이 그만해 근데 형제가 손 닦아준다 해서 손 숨겨놓는 거예요 안 숨기셔도 돼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진짜 이거 꿈 진짜 그 ms ms 에 msg 하나도 안 첨가하고 진짜 나 어제 꿈에서 할아버지 됐는데 경로당에서 장기주는 꿈 꿨어요 msg msg 나 진짜 평생 회사로 못 돌아가가는 거 아니야 뭔 태몽이에요 야 장기주는 게 진짜 태몽이라고 근데 나 최근에 색 산적이 없는데 장기 같이 두던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되서도 형부고싶네 아임 그럼 얘가 임신해야되는데 잘 생각해볼까 아니 나 진짜야 김기훈이네 김기훈이네 이 새끼 진짜 얼마전에 저한테 사들어온나 할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김기훈이네 김기훈이네 그게 매력이야 걱정마 감사합니다 진짜요? 근데 내가 여기서 더 안 좋은 일 인연하고 그럴 게 없어 또 뭔 일 있나 나? 안녕하세요 한국역술협회 회원인데요 장기 두는 꿈은 역술학적으로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장기 컨텐츠를 준비하세요 나 오늘 채팅창에서 오랜만에 진짜 완전 미친놈 봤는데 다른 방송 보고 있었는데 봉준이 방송 보고 있었는데 봉준이 채팅창에 어떤 채팅이 올라왔냐 형 제가 모모대학교 유전자 조합학과인데 형 이거 선택 하나만 해주세요 1번 코끼리 잠자리 2번 다람쥐 다람쥐 하마 미친놈인줄 알았어요 형님 진지하게 하나만 먹고 싶어요 어제 입은 남방 어디꺼에요? 야 근데 레알 내가 남자 쇼핑몰을 하면 진짜 대박날 것 같지 않냐? 진짜 이 새끼들 네오탐내는 새끼들 존나 많아 진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을 보는 꿈은 흉몽이며 어떤 세력 다툼이나 국제정세의 변화를 보게 된다 그렇게 나왔다고? 그럼 족구 군대가면 아프리카 판 그런 걸 내가 지켜본다고? 형아 내일 옥토콘 안 갔나요? 나 그 맛 때문에 클럽 못 다니는데? 응 야 혹시나 내가 몰래 클럽 갔다가 그 뭐야 시청자분들이 막 사진 찍어서 방송에 올리고 그러면 안돼요 이제 고소할게요 아직 처먹고 있냐고? 림암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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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계산해주면 안올리 안갖게 그냥 가면 물티슈 물티슈 다 떨어졌어요 물티슈 다 떨어졌다 물티슈 다 떨어졌다 물티슈 다 떨어졌다 물티슈 다 떨어졌어 아니 형 남방 어디꺼냐고 왜 대답을 하네 그 보새에서 샀는데 보새 뭐라고? 아 안돼 내가 닦아주고 싶었는데 혼자 닦아버리셨네 유유 형 근데 왠일로 형 어른됐다고 어필 안해 어른됐다고 어필 좀 해줘 너무 귀여워 형 어른이야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고마워 형은 진짜 어른이야 어제 형 술 많이 먹는거 봤지? 어디 진짜 형 술 꽉 먹는거 봤지? 이게 씨발 닦여놓는게 비비야 아니면 닦아뚜리 탕 국물이야 닦아뚜리 탕 국물이야 억 음 개 닥쳐 이씨 자 유튜브 촬영에도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도록하셨습니다 안농 꼼꼼 김은 형 다 먹었어요 예 대답 귀요한 척 하는 거라고 해야 되겠다